그럼 우리 멤버들한테 어떤 짓밥을 해줄 거예요? 오늘의 테마가? 테마는 배추를 주제로 해서요. 배추의 변신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추의 변신? 네. 오늘 그래서 주제를 배추의 꿈이라고 정했습니다. 배추의 꿈이라고 정했습니다. 배추의 꿈.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이 호동이 형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전이 될까요? 꿈이 될까요? 꿈이 될까요? 재밌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비박 인수미 선배의 오늘 짓밥의 테마는 배추의 꿈. 배추의 꿈. 들어보세요. 구의 구장하게. 네. 어머 어머 어머. 의자님. 네. 이름이 박세인. 세인이. 우와. 선배님 진짜 선배님 얼굴이 다 있네. 세인한테. 그러니까. 그니 얼굴이 있어. 아주 재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유명한 학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스탠더브. 유명한 학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스탠더브. 스탠더브. 스탠더브? 스탠더브. 표준 학교. 스탠더. 표준 학교. 스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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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았어. 스탠더. 스탠더. 축하드려서 느끼게 둬껀더. 그러면 여기는 저. 저. 거기 iPunkt initiative 동아저씨 같은 방 아저씨 보이시고. 이건 뭐. 이건 뭐. 고무신이느낌에. 의미가 있나요? 우리 딸 어렸을때 우리 엄마하고 이모하고 사줘갖고 이걸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이즈하고. 실제로 신고 다녔죠. 실제로 신고 다녔 뜻이죠? literally. 세인이가 어머 형isme 보이 gorner 거의 130th. 야, 제일 어렸을 때, 좀 크니까 이제 140, 좀 더 크니까 이제 145. 네. 이거도 지금 한 20년 됐겠네요. 그럼요, 네. 신발을 모아놔도 참 추억이 되겠네요. 어, 예쁘다. 이거 약간 문화재 느낌 나지 않아? 이거 선물 받았어요. 이거 도자기예요? 도자기인데 시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 네. 신라시대. 그렇죠? 신랑은 지금부터 거의 뭐 한 이제 6, 7, 1000년 전. 2000년도. 그럴 수도 있고. 이야.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아는 지인이 이걸 주시면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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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그래서 선물해 주셨어요. 문을 이런 거 안쪽에 넣었는데 그냥 무라테, 그냥.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 작품들 장난 아닙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저는 문을 잠그겠습니다. 네네. 왜 그러지? 아니 오늘 내 집밥 다 먹기 전에 못 나가. 다 먹으라고 그랬어.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선배님의 행복들이 일단 손맛에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자신이 있으면 갈 테면 가라. 물이 열어놨거든. 내 맛을 먹으면서 너희들은 못 가지나간다. 다 해치우기 전에 못 나가야지. 근데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잠그는 거야. 먹어라. 그 멘트가 저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감독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위에 하나 잡아줄래? 하나, 둘, 셋! 이 정도로 완전 골프를 좋아하세요? 저는 골프를 못 쳐요. 공이 커지거나 홀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저는요. 우리 남편은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선생님이세요? 네. 체육학을 해서 골프를 이론부터 다 가르치는 교수예요. 네. 어우 좀 좀 해봐야겠네요.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굉장히 고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나가 계시고. 네. 부르시겠네요. 오늘도 나가셨습니다. 방금 전에. 주말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담한 갓.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이야. 야. 잠깐만. 야. 이런 가발 모자도 있어요? 아. 머리. 이런 거 써줘야지. 이런 거 쓰고 딱 쳐줘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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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상 깜짝 놀랐다. 자. 델마 켈리는 지금. 와우. 이게 무슨 작품이었어요? 아. 뮤지컬 시카고. 시카고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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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좋은 거 있잖아요. 시카고에. 아. 오프닝에 올댈 재즈가 있어요? 올댈 재즈. 오케이. 둘. 셋. 넷. 컴온 베이비 함께 즐겨봐.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나를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컴온 베이비 함께 계시는 agua. 아하. 아하. 으아.